자 여러분들 앤캠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에서 좋은 수급을 받으면서 좋은 상승을 오늘 역시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일찍 타점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정말로 많이 가져왔고요. 집중해서 꼭 들으셔서 수익 많이 얻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앤캠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활동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앤캠 오늘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테마 자체가 좋은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 앤캠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정말로 너무나 많고 차트상으로도 매우 좋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타점 왔다 빠르게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이 대응자료집 잠깐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업고등학교와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정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애초에 전망 자체가 매우 매우 어두우면 이러한 협력관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하겠다라고 말했고요. 교육과정에 앤캠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자 이번에 앤캠이 굉장히 많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도 새롭게 이렇게 나왔죠. 북미의 단일 최대 규모의 전액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앤캠이 이번에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하겠다라고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한 후에 바로 또 현지에 공급하는 형태로 굉장히 빠른 공급과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성장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이고 이번에 하는 신사업도 결국 2차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연관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액의 생산 능력도 여전히 추가 증설 중이고요. 자 이러한 점유율 확대가 엄청난 결과를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해서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전액 1위 공장을 조만간 앤캠이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전망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블록댈 소식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떠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블록댈 악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블록댈 이유로 공장 증설하겠다 나왔죠. 신사업 추진하겠다 나오고 교육청과 손도 잡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블록댈로 마련한 자금을 결국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악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이러한 블록댈이 나온 겁니다. 현재 상태가 정말로 좋고 전망은 더더욱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좋은 타이밍에 사서 좋은 타이밍에 팔아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타점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아침에만 해도 앤캠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된다 매수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앤캠 주님 반갑습니다. 현치가 8시 2분 지나고 있어요. 앤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 좋은 상승 보여주겠죠. 월요일 아침부터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주가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아직도 매수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매수 진행하셔서 수익을 오늘 무조건 보셔야 되는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수익을 보여주죠.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좋은 상승 나올 것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얻어가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난 이러한 정보가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엔캠이니까 그냥 편하게 엔캠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3가지 제가 문자로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틈틈이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캠의 변동성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로 손실 안 보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하고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하면서 수익 열심히 쌓아나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6월달에도 역시나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번 달보다는 올랐지만 그래도 높은 등수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는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엔캠이니까 그냥 엔캠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살짝 보여드렸던 이 대응자료집 PPT 대응자료집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차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어요. 차트를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주가 상승이 향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을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을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엔캠 우리 2차 전직 관련해서 좋은 호재들이 많이 들리니까 바로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바로 종목명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보내드렸던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PPT 대응자료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미드심찰을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전략식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였던 임상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M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 테마 있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